어저께 저희 원내대표님께서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관철을 시켜주셔서 저희 소위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소위는 함진규 정책위장님을 컨트롤타워로 해서 우리 곽상도 의원님, 또 송원석 의원님, 이장호 의원님, 이은재 의원님, 이렇게 안상수 위원장님 저희들이 어저께 새벽 1시까지 열심히 파이팅을 했는데 정말 어저께 상황까지 보내게 되면 이게 안하무인입니다. 저희 국회에서 특수활동비를 84.4%를 깎았는데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3%, 5%, 9%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특수활동비 좀 공개하고 특수활동비 좀 투명하게 쓰자 일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후한 무치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수사비요. 민생치안 수사비까지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행안부 장관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조국 민정수사관 나와서 자기들끼리 악수해가지고 1차 수사권을 경찰한테 주겠다.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조국 민정수에 앞장서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겠다 그래놓고 수사비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래서 민상치인 문제, 민생치안 문제는 좀 수사비. 우리 A연위에서도 좀 깎아서 1차 수사를 경찰로 좀 돌리자 해도 막무가납니다. 아예 안 들어주고 있습니다. 거의 운영하지 않았던 위원회, 국민 법제관 같은 거 아예 거의 운영도 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예산 갖고 왔습니다. 깎자? 안 깎아줍니다. 야당이, 여당이 지금 총공세로 지금 막고 전부 다 보류시키고 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도 거의 운영되지 않은 거 그대로 지금 모두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팀워크 발휘해서 우리 정책위장 중심으로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정말 470조 예산이 과연 국민들 앞에 정말 솔직한 예산이고 좋은 예산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특히 가짜 일자리 예산, 용납할 수 없는 예산들이 너무 많습니다. 작년에 이 일자리 예산을 가지고 1년 반 동안 52조를 들여다부었습니다. 이 52조가 과연 일자리를 만들어냈느냐, 일자리 참사를 만들어냈습니다.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일자리 부국이 3천 객밖에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자리 최빈국으로 전락하는 그 52조에 대해서 그대로 그 액수를 증액을 해가와서 23.5조를 일자리 예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일자리 예산입니다. 첫째, 시장에서 집행조차 안 된 그런 예산 삭감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의 23%, 36%, 42%밖에 집행되지 않는 거 저희들이 칼질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월까지는 25%, 5%밖에 집행 안 되던 것이 갑자기 지금 와가지고 80%가 집행된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성장 유망 업종을 모든 기업으로 두 명을 고용하면 한 명을 지원해 주는 것을 한 명을 고용해도 한 명을 지원해 주는 이런 식의 집행을 위한 집행. 그래서 이 일자리 예산이 시장에 집행이 안 되니까 집행 기준을 낮춰가지고 마구잡이로 예산을 그냥 퍼주기한 이런 예산마저도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삭감해 가야 되겠습니다. 또 단기 알바 일자리, 이거는 통계 분식을 위해서 분식 해결을 위한 통계를 위한 예산입니다. 고속도로에 풀법기 예산을 가지고 왔습니다. 풀법기 아르바이트. 겨울에 풀납니까? 역에서 가방 들어주는 봉사의 영역까지도 아르바이트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학 교실의 불꺼기 아르바이트, 온도 조절하는 아르바이트. 이런 아르바이트 자리를 대량 갖고 와가지고 이게 왜 이러겠습니까? 결국은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일자리가 늘어났다고 주장할 수 있는 쇼인도, 이 가짜 일자리 예산. 저희들이 23.5조 중에 8조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문별한 대북 퍼주기 예산. 이거 삭감해야 됩니다. 1조 970억을 쓰겠다고 하는데 이 중에 65%가 비공개 예산입니다. 저희 박근혜 정부나 임영박 정부에서 거의 1조를 남북 경험에서 쓰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때는 비공개가 15%, 20%밖에 안 됐습니다. 이 정부는 이 비공개 예산이 65%입니다. 왜 비공개를 할까요? 여러분들 이 SOC라는 게 북한의 SOC를 해주는 거는 총액 사업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도로를 놓는다, 대교를 놓는다 그러면 총액 예산이 들어갈 겁니다. 1조가 됐든 8천억이 됐든. 그 예산을 숨기고 초기 투입하는 예산 1천억, 2천억 갖고 와가지고 이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총액 예산이 300조가 되는지 100조가 되는지 60조가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1조 900을 갖고 와서 이 중에 60%를 깜깜이로 우리 믿고 통과시켜달라.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이 1조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북한에 퍼줄지를 모르는 그 예산을 우리 야당이 어떻게 깜깜이로 통과를 시키겠습니까? 반드시 제가 주장합니다. 남북 경협 예산은요. 비공개, 이거 공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예산.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자식이 공무원이 안 되면 공무원이 된 다른 자식의 노후보장까지 해야 되는. 지금 1년에 공무원 연금 2조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만 4천 명을 이 정부에서 늘려가지고 공무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대부분이 지방공무원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소방이나 이런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월급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방재정은 상관도 안 하고 일단 밀어내기로 지방공무원을 늘려라 그러고 나중에 지방경제에 파탄 나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경찰, 소방 이런 불효불급한 이런 안전관련된 지방공무원 아니면 저희들이 공무원 예산,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위원회 중독 예산이 있습니다. 아니 신남박정책특위, 재정개혁특위, 소득주도성장특위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100억을 또 쓰겠다고 합니다. 아니 재정개혁특위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회하고 머리를 맞다면 될 문제를 이걸 국회를 패싱하고 남북군사합에서 국회 패싱하고 또 무슨 위원회 만들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우리 공론화 기관인 우리 국회를 무시하고 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 캠프 사람, 우리 편 수당 주는 이 위원회 중동 예산, 저희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부를 홍보하기 위해서 전시적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런 사업들 저희가 또 삭감을 해야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단기 외유성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공무원 외유 보내주고 석박사 외유 보내주고 3개월, 4개월 외유 보내줘서 무슨 도움이 된다고 이런 또 퍼주기 예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저희들이 20조 목표로 삭감을 해서 진짜 민생을 위한 예산 저희들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강조하는 저희들이 중점 예산은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이 가장 대한민국의 중요한 사업이 저는 저출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내대표님께서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대한민국 출산 문제는 이제 국가의 존폐 문제와 존망의 문제에 놓여 있다. 이것만큼은 우리 자유한국당이 내년에 해결해보자. 지금 가임 여성 인구를 보게 되면 내년에 저희들이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이 잘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존폐위기에 놓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출산 관련된 예산을 집중하겠습니다. 이 예산을 또 비판하는 쪽에서 퍼주기 예산이라고 하는데 작년에도 23조, 이 정부는 23을 좋아합니다. 일자리도 23, 저출산도 23. 저출산 예산을 23조를 갖다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 저출산 문제는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이게 어떤 게 있냐면요. 심지어는 CCTV를 만들었다. CCTV를 걸었다. 이게 저출산 예산이래요. 왜? 우리 여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했다. 템플스테이, 우리 여성들이 템플스테이 가서 마음의 안정을 놓으면 출산이 가능하다. 템플스테이, CCTV, 신호 등 이런 것까지도 저출산 예산이다. 그래서 23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구조조정 확 해서 실질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우리 여성들이 출산을 해서 아이들을 보육하고 교육하는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출산 예산을 확고하게 선택과 집중을 하자. 그래서 첫 번째는 토탈 케어 크레딧 카드를 드립니다. 그래서 임신을 하자마자 200만 원에 크레딧으로 드려가지고 마음 놓고 초음파하고 또 영양문도 섭취하고 또 출산하기 전에 예쁜 옷도 사고. 그래서 심적인 안정을 가지고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토탈 케어 크레딧. 저희들이 만들고요. 그다음에 출산 장려금 2천만 원. 그다음에 아동수당 확대. 그다음에 또 공정한 교육 기회를 줄 수 있는 재능 집중 향상 교실. 이거는 재능 집중 향상 교실은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 재능을 있어도 사교육이 안 되기 때문에 초등학교에 방과 후에 이런 재능 집중 향상 교실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준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여행 pleito입니다. 그래서 입신 sua Noch 인사의 방과 후에 이렇게udes 하니까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явاعsel에rio explaining 것이 상ما급적임은 안내가능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따윤한 내 단어로 인maya 느 lucié. 굳이 된 short gamamen 이런 거에 식사 교실을 만들кої 설명을 쓰여 principal으로 나오고 직접 같이 적어두고. 감사합니다.